앞서 보신 것처럼 기대를 모았던 브론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바로 옆에 추진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진척이 없습니다. 당장 원주에는 기업이 오려고 해도 들어갈 산업단지가 없는 실정인데요. 대책은 없는 건지, 이어서 최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브론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입니다. 의료기기와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단지로 사업비 1,6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후보지로만 됐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진척은 없습니다. 인근 일반산단이 잘 진행돼야 국가산단도 속도를 내는데 일반산단이 지지부진하면서 둘 다 멈춘 겁니다. 시에서 거기 토지 매입비 이런 것이 아마 공영개발기금이 일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더 투자해서라도 아마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공단이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는 원주에 기업이 들어올 산단이 없다는 겁니다. 단계와 동화 등 기존 산단은 물론, 기업도시 산업용지마저 모두 분양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원주시가 침체에 빠져 있는 원주 브론산단 조성사업 되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주시는 우선 일반산단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비 조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금융권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산단 조성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원주시는 사업비 문제가 해결돼 공사가 재개되면 산단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브론 나들목 개설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접근성 개선으로 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원주시는 이르면 연말쯤 사업비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최선희입니다. G2뉴스 최선희였습니다.